뭐 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다 전다 아 오늘 수술 힘들었다 아 무슨 수술을 하고 왔다고 그러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그 장기식 수술이 있었어가지고 무슨 수술이요 장기식 수술을 아니 저기 외과실데 무슨 장기식 수술을 신발 신입시지요 수술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닥터죠 아니 무슨 정형외과 의사가 무슨 장기 수술을 해요 아 흥부외과요 흥부외과 흥부외과여서 흥부요 흥부외과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난 놀고 올시다 흥부외과에서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 잠깐 아니 양닥터 양닥터 소문을 해보니까 대학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학을 안 나온 거 의사가 됐다 아닙니다 양닥터 이번에 저기 저 제주도 세미나 어땠어 아 제주도 세미나 아주 재미난 세미나였죠 아니 세미나만 너무 삼삭니다 죄송한데 세미나가 뭔지 아시죠 세미나요 네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세미나 오랜만에 스펠링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야 양바라 무슨 스펠링하고 그래 야 양바라 이번에 저기 MRI 바꿀건데 단체 구매 네 어때요 아 공동국인인가요? 공동국인인가요? 엠마라 이거 비싸던데 엠마라이랑 CT랑 아니 근데 저기 과가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신경외과입니다 네? 신경외과 신경외과요? 신경외과요? 그럼 뭐 하시는덴데요? 하하하하 아니 지상제 아니 뭐 하시는덴데? 지상제 꼭 말씀을 해드려요? 오늘 회진돌 때 보니까 그 환자 거기 그 수술해야 될 것 같던데 그 수술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유 수술 알고 계셨습니다 아유 수술 알고 계셨습니다 천사 뭘 알고 하는 거 인하영 아니 저기 죄송한데 네 회진돌다가 어딜 가요? 아 지금 머릿속에서 깡깡 소리가 들려요 깡깡깡 소리가 그 환자는 네? 벌써 석션을 끝냈기 때문에 석션을요? 시과 아니야? 석션은 수술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? 석션은 치과야 아저씨 석션은 수술 중에 하는 거잖아요 예예 저 근데 이 분 누군지 아시죠? 네 누구요 저 근데 이 분 누군지 아시죠? 네 누구요 힙합 뭐 아! 히포크라테스 히포요? 힙합이라고 그랬어요 힙합